안녕하십니까. 글로벌 AI 메타버스 개발원장 오용환입니다. 요즘 AI 시대라고 하죠. AI가 일상을 바꾼다. 여러분 AI로 일상을 바꾸셨나요? 저는 실제로 AI로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고요? AI 아티스트로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브레인을 덧붙여서 브레인 AI 아티스트 제1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AI 아티스트가 뭐냐고요? 네, 두뇌 산업과 AI를 융복합한 건데요. 정말 AI는 연결하고 연결하고 또 연결되는 초연결 사이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AI 시대, 여러분도 AI로 융복합해서 정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로벌 AI 메타버스 개발원에서는요. AI 아티스트 7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한 번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실습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AI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AI 아티스트, AI 경영자가 돼서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AI 명암 만들기는요. 정말로 짱이에요. 그러면 AI 아티스트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함께해요. 짱!